제가 12살쯤 되었을 때, 요즘 이름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몇 학생을 앞에 놓고 특별 지도를 하시던 담임선생님께서 느닷없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 참 좋겠다. 너희들 나이로 봐서는 너희들은 2000년이 되는 해를 볼 거야. 그러나 나는 틀렸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로 봐서는 그분이 장수만 했다면 충분히 2000년을 볼 수 있는 연세였어요. 그런데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선생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하고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부한 것은 다 까먹었는데 그 말은 남아있어요. 아이고, 이상하다.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보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던 그분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고 2000년이 되는 그 해를 바라보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교회 20년 역사에 하나님이 일찍 불러서 가신 분들이 벌써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대부분입니다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뉴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년이 시작되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것도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이 환경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됐다는 것 참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새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반력 하나 갈아 끼우고 이럴 달 내놓고 쳐다보면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똑같은 집에서 하루 세 끼 먹고 똑같은 일하고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시작했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아마 새해에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금년에 내년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각자 나이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을 타오르는 젊은이들처럼 힘차게 도전하는 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년에 벌써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인생의 절정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벌써 금년년부터 하산하는 사람들처럼 인생의 내리막길에 쓴 맛을 은근히 맛보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을 수많은 사건을 새롭게 경험해야 하고 그 센 도전과 힘겨운 응전을 하면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맞아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인 미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열고 첫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애국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맛본 신세대들이 여수화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한 꿈에도 그리던 가난한 땅을 향해 계속 진군을 해왔습니다. 이제 여당강변에 왔어요. 물론 이미 통과한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의 일부에 속합니다만 참으로 적각불이 흐르는 땅은 여당강을 건너면서 시작되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여당강변까지 왔어요. 그 앞에는 여당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당강 다음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길을 이제 가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중간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옛날에는 가보지 못한 길이다 처음 발을 내딛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인 미답의 길을 그들이 들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잠깐 우리 볼까요? 여호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다 같이요? 스스로 성결케하라 여호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결케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하나의 의식이죠. 먼지 뒤집어쓴 옷 때꾸기 흐르는 옷을 아마 요단강 물에다가 시원하게 빨아서 말려가지고 아마 깨끗하게 입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결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결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그 기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갈라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성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룻배를 만들거나 밧줄을 양쪽 끝에 매달아놓고 요단강을 힘겹게 건너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해서 건너간다고 해도 건너간다고 해도 건너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있는 군대들이 쏟아져 나와서 공격을 하면 마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전 때 중국 군인들을 전부 물속에 장사진한 것처럼 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확률이 참 많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200만명이 어떻게 밧줄 타고 나룻배 가지고 건너갑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기, 겨울 우기를 맞아서 지금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두개도 넘치는 지금 아주 큰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갖고 한번 가보면요. 제일 실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기회를 내서 가보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 요단강과 건너 만나리 뭐 이러면서 요단강 요단강 하면 뭔가 한상적인 무엇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얼마나 파랗고 정말 깊은 물이 되어서 흘러갈까 얼마나 넓을까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요. 조그마한 개천이에요. 이걸 놓고 요단강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10년이면 강산인이 변한다고 그래요. 요즘 3, 40년 지나서 고향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그렇게 커 보였던 개천이 지금은 정말로 뭔지 하수도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3500년 전이었으니까 이 강이 만만치 않은 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강을 건너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많은 대군이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무사히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하셔서 내가 건너게 해주마.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결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옷을 빨았습니다. 옷을 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임지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결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언약계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좀 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언약계를 매는 것을 보고든 다같이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언약계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계는 법계라는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괴짝 하나를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괴짝 안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식계명의 돌판을 넣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여살렸던 신비의 양식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봉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금으로 장식을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모셔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계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법계예요. 이 법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물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법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저기 계신다.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안에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을 법계를 볼 때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법계는 보통 사람이 와서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고 항상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계를 어깨에 매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구름기둥은 없어졌어요. 법계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계를 보고 따라와도 이천 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천 규빗 하면 지금 우리 계산으로 하면 한 900미터 약 1키로가 돼요. 1키로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그 법계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널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한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천연미터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간격을 두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더 신중하게 보려면 거리를 두고 보아야 돼요. 너무 바짝 다가가면 어디를 가는지 법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빨리 갈 것이 늦게 갈 것이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법계 앞으로 성급하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면밀히 조사하면서 하나님이 빠르게 가면 너희도 빠르게 따라오고 하나님이 늦게 가면 늦게 따라오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너희도 오른쪽으로 가고 면밀히 보고 법계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 두 가지입니다. 성결하라 기적을 행하겠다 법계를 따라오라 그래야만 내 길이 열리리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전인미답의 길을 향해서 발을 옮겨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들을 새로운 천년 전인미답의 길을 들어선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소리를 지르면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무능한 존재로 보내지 않았어요. 다 세상에 나올 때 자기 먹을 거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러나 아홉 가지를 내 힘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에 운명이 좌우되는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내가 하지 못한 한 가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내가 칠전팔기하면서 오늘날까지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못 일어나요. 그렇게 믿었던 건강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날라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만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갑자기 탈선하고 잘못됩니다. 아무리 구슬고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도 모르는 시험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그 벼랑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만만치 않은 도전들을 받을 때에 준비가 안 돼 있다든지 내가 도전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을 말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우리 생애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우주의 죄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전지절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먹여 살린 분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깨트리시고 강물처럼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죽은 야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요단강을 갈라주옵소서 기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10편 105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십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슴에 풍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행하십니까? 가정에 죄가 있을 때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냄새가 온 사방에서 진동하는 가정에 어떻게 나와 하나님이 앉아서 이적을 행합니까? 요단강을 여러분 말려주십니까? 죄를 쓸어내야죠. 여러분 가운데 불의와 항상 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생계에 몸담고 있습니까? 글쎄 그 직업을 당장 내버려야 될지 어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직업이라도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죄와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직업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게 임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주십니다. 신문의 어떤 인사가 일간지 기자와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요사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여러분 이 가운데 정치하시는 분 계시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식계명 중 세 계명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범하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식계명을 그렇게 범하느냐 했더니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지능적으로 도적질하면서 자기 배만 채운다 그거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적이라든지 자기에게 좀 거치장스러운 사람들은 무조건 보복하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중상모략해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죽여놓는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참말처럼 해버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만 이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사회가 더럽습니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셔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온통 거짓이 꼬리를 물고 이제는 누구 말이 옳은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그 분야 옳은 것을 가려내고 거짓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전문 수업을 특별히 받아야 될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정가표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의 생산지 표시를 보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약품의 정량도 다 쏘겨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전통이 있다고 하는 제품일수록 더 가짜가 많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거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런 기막힌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봐라. 아무리 주여 삼창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천장이 날아갈 듯이 아우성을 쳐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고 떠돌아 대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데 성결케 하지는 않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야고보 4장 5절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가까이한다는 말은 회개하라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에 실패하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말씀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구하시리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웬만한 것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성결에 실패하느냐. 왜 죄와 손을 잡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바로 하면 웬만한 것은 다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결하지 못해서 이적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내 삶을 성결한 환경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는 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분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것도 꼴이 뭡니까? 밤 되면 너무너무 많은 십자가의 네온사인 때문에 나라의 이미지가 이상하게 보이는 이 나라.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게 뭡니까? 유럽 어느 나라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환경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럽도 한때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살기 좋고 쾌적한 나라로 바뀌었느냐. 기록을 보니까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해서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한 덕분에 오늘 유럽 사회가 그 작은 땅덩어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저렇게 짜고 썩지 않냐는 이유는 3%의 염분 때문이라고요. 바닷물이 95%가 소금이 아니에요. 3%가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영영이 썩지 않냐고 항상 짠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만이라도 사랑의 조인만이라도 죄를 늘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이 나라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소한 예입니다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1930년대인가요?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이 있죠. 린더버그 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생명 걸고 모험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도전했다가 생명을 다 잃었어요. 린더버그 데이 조그마한 비행기 타고 서른 몇 시간 동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약 3개가 주목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한번 파리를 방문했더니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회사 사장이 야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는 자기 담배를 강구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린더버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담배 한 깨비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고 포즈 하나만 딱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고 그 대가로 5만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반세기 전 5만불이면 대단한 거예요. 담배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담배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타백고 있어요? 없어요? 피어도 그만 안 피어도 그만 그걸 가지고 꼭 죄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했고 심지어 죄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회를 더럽게 만드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공기만 들이시라고 구멍 딱 두 개 뚫어주는 데가 연기통을 만들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죠. 절대.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담배 회사 사장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오퍼를 하니까 린드버그가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이런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 말이 파리 신문의 기사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10만 부를 린드버그에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면서 담배 끊으시죠? 그리스도인 답지 못합니다. 그래도 뭐 흥하고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내과 의사가 뭔데 당신 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끊으십시오 하면 그 다음날부터 담배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담배, 술 금방 끊습니다. 어떤 죄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요단강이 가로막힐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 물 사이를 끊어서 마른 땅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것은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급하면 하나님, 하나님 찾는 그런 걱정, 무속신앙을 믿는 흔히 흔해 빠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전인 미답의 길 확실한 안내자가 앞서가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크 악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전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만 사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21세기 사전이요. 거기 보면 21세기 사람들의 특징은 도시 유목민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살기는 도시에 살아요. 무슨 초원에 사는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외따르게 짐승을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는 번화한 도시에 사는데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마음은 전부 유목민이요. 정착이 안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뭘 하고 살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자, 이놈 아파트 긴절이나니까 팔아치우고 또 좀 좋은 데 가면 안될까. 날마다 생각이 떠 있어요. 방랑인이요. 유목인이요. 21세기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으로 빠진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안내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안내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21세기 사람들이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은요. 벌써부터 시작됐어요. 기업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앞으로 재벌료 아마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수한 인력들은 재벌의 그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살지 않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재벌도 무너지는 거예요. 벤처가 점점 활기를 띌 거예요. 그리고 벤처 자체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우수한 인력들은 제 마음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기업의 모든 환경을 바꾸어 버립니다. 인터넷은 문화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까지 바꾸어 버리는 세상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온 사회가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면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시장 바구니 들고 왜 백화점에 가서 돌아다닙니까? 신결계. 집 안에서 똑딱똑딱 누르면 다 사고 다 들어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전화기를 대고 여보세요? 114지요? 몇 번, 무슨 회사 전화번호 좀 대주세요.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앉았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다 디지털화된 컴퓨터 놓고 다 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회가 온통 바뀝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왔죠. 소익불하는 말 들어봤어요. 노익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듣고 여러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요. 우리는 아직도 이제 갓 결혼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당연히 알아요. 돈도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도 적은 차를 굴리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50대 이상 되면 그 사람의 경력과 경험에 의해서라도 지금까지 노력한 그 결과에 의해서라도 좀 큰 집 살고 큰 차 굴러도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좀 들고 안정된 세대는 돈이 많고 그다음에 나이가 아직 덜 어리고 이제 갓 출발하는 신세대는 돈이 없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 이제 문을 연 21세기 불과 10년 안에는요. 거꾸로 돼요. 젊은 사람일수록 돈이 더 많아져요.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맨션에 살아요. 40대 후반 후반만 되어도 벌써 그 사람은 밀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작은 집을 찾아야 되고 작은 차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상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경험이나 경력을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까짓 필요가 없어요. 하도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것이 앞에 오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장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변하니까 그 변화에 얼마만큼 신속하게 응전하느냐의 순발력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대, 30대를 40대, 50대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경쟁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나이가 40대 중반만 넘어갔다 하면 이미 손 털게 생겼어요. 요즘에 여러분 정치가도 그렇고 기업 재벌들도 그렇고 전부 나이가 낮아지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이런 요증형 같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문을 열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길 찾아서 걸어가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선택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 없어요. 제 나이쯤 돼도요. 그렇게 잘하던 컴퓨터 손가락도 대고 싶잖아요. 물론 비서가 옆에 있으니까 더 그렇지만 적어도 나이가 40대만 넘어가도 쫓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벅차집니다. 빨리 머리가 회전이 안 됩니다. 밀리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안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괴가 안내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법괴가 필요합니다. 그 법괴가 오늘날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시도입니다. 법괴는 예수 그리시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법괴는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나의 여정의 안내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좀 방법이 없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흔들어도 손에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 예수님을 안내자로 삼고 따라가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펴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설교 듣고 배울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데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깨달음이라고. 유달리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주님이 나를 안내하시는 손길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길은 가지 말아야지, 좀 더 기다려야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길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야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다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삐친이라고 한 위대한 선배들의 말씀, 간증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지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겼나이다. 하는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의 안내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등하니 하지 마세요. 이 시간 아무리 행편없는 설교자가 이 시간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마음에 계속 깨달음이 오고, 집에 돌아가서도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도 그 말씀이 계속 자꾸 반복이 되어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벌써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설교 듣는 것 등하니 하지 마세요. 수요일 저녁도 열심히 나오세요. 다락방에도 열심히 나가 배우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고 그가 오라고 하는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등하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경쟁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길이 없어. 도무지 안되겠어. 포기해야 되겠어. 손 털어야 되겠어. 그런데 이 가족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여당강물이 내 앞에서 울의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답답한 환경을 앞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전인 미답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합시다. 우리 모두는 눈뜬 봉사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날마다 가집시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잘못된 길을 들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질 것이고 요당강은 반드시 마를 것이고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유목민들처럼 정신과 생각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당강을 앞에 놓고 암담해하듯이 우린 모두가 21세기를 앞에 놓고 어떤 때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죄와 짝하는 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죄를 담대하게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견나이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21세기를 통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